생강 아닌가? 인강이 아닌거 같네? 생강일까? 안녕하세요. 촌놈입니다. 시골길 내려가는 길에 폭꽃이 좋아서 영상 한번 찍어봤고요. 아직 폭꽃이 만개 안해서 만개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시요. 오늘은 삼계탕을 한번 해먹어볼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닭, 닭, 녹두, 대추, 인삼, 찹쌀. 그리고 이어서 오늘 푹 삶아서 한번 또 먹어볼랍니다. 전 국민이 전부 이렇게 해서 먹고 코로나를 어쨌든 확 보내봅시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요리, 인삼을 여까라. 요리. 인삼이 특이하게 생겼네? 인삼 말려놨어. 여기다 인삼을. 인삼을 여기다 말려놨어. 여기다 우선 말려놨어. 요렇게 입고. 요렇게 인삼만 여기다 입고. 이거 인삼 이제야 어디. 또 덜 가서 갖고 인삼을 당한 거 모르겠다. 이거는 대추. 대추. 이거는 쌀이 너무 많을란가? 많이 무거워. 많이 무거워. 많이 무거워. 그래갖고 또 요렇게. 요렇게 이어서. 닭이 딱. 물에 빠졌구만. 닭이. 닭이 물에. 물에 빠졌구만. 수영하고 있구만. 딱 잠겨있구만. 잠수하고 있구만. 물을 더 오고 있을까 잠수. 물이. 달고 있으니까 물에 잠수 오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야 돼. 이렇게 해갖고. 소금이랑 넣어야 돼. 닭죽이는 또 장을 쳐야든지. 삼계탕 이렇게 소금을 다 넣어가봐. 소금을 다 넣어가봐. 소금을 잘 넣어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 병이 없고. 낫고 다.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서. 잘 먹어야 돼. 좋지지. 이제 끓이면 되구만. 응. 여기서 끓여. 세상 간단한데. 간단하지 뭐. 다구 새끼 잡아 놓고. 다 서니. 쌀 씹고. 대추 씹고. 떡도 씹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끓여.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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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만나도 꾹꾹 눌러주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메뉴는 오늘 메뉴는 닭이라니나 지똥구마나 해요 초원에서 여러 옛날에 여러개 키운 닭을 잡아야되는데 지똥구마나게 잡았고 사시봐 제가 마트에서 샀어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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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맛있을려고 먹었어 닭이 졸여서 여러 놈 키워야되 그런 놈을 사야되 이 다음에는 그런 놈 사서 여러분들랑 같이 먹읍시다 구독자 여러분들랑 같이 먹어요 닭을 찢어갖고 찢어 먹어야지 닭다리가 어메 닭다리가 여기 접시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찍고 닭다리가 여기 뿔을 접으러 닭다리가 닭다리가 하도 작게 열이 접으러 닭다리가 닭다리가 커야되 초원 다 커야된데 꼬마 여기가 인삼이 한 보따리가 들어갖고 그런게는 쓰겄구나 다 있어 씁쓰름하겄네 우리들은 삼계탕 먹으면 요런거 안먹어 초원에서 키운 놈 잡아다 먹지 어 그래 이거는 엄마 생각에는 병아리구만 병아리 병아리고 요거 육계라고 엄마도 되게 알 수 없어 날라 날라고 뭐 초원에서 큰 놈 초원에서 뭐다 김이 모락모락 나왔고 맛있고 와 맛있어 어메 뜨거라 닭쥬 인삼 있어? 어메 쓰라 아까 금 다 했으면 큰일 났다 바빠요 응 음 맛있는데 인삼 많이 났고 인삼 많이 났고 인삼 많이 났고 찍어먹어야지 음 어우 다 죽어도 맛있네 너무 쓰네 인삼 너무 많이 났구만 아 아 아 몸에 좋은 인삼을 너무 많이 났구만 응 아 그래서 닭쥬 먹을만 하자야 응 응 너 먹어봐라이 응 살이 있어 응 아 인삼 많이 머린 인삼인데 응 죽이 맛있어 응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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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사봐 음 음 맛나봐 맛나고 뭐 맛나 닭이 맛나요 허성 음 인삼을 좀 적게 넣었어 맘에 그럼 다이어트랑 모은 것도 많이 떠서 큰일 났다 잠깐만요 뭐 모르는 거인데 깨끗한 거 치고 인삼을 말려가지고 안 껴줘 생인삼보다 더 향이 너무 세다 촌딱도 맛있지만 이 닭도 맛있어 이 닭도 굉장하다 나는 또 아주 못 안 맛나 눙글눙글하고 못 한다가 안 맛나 맛있다 맛있네 와 또 몸보시나는 날이구만 뭐 한 일도 없는디 몸보시나구만 응 나도 몸보시나야 지네 응 나도 몸보시나야 지네 닭줄이 맛있어 이거 인삼먹고 다 써서 응 인삼을 먹어볼까? 이렇게 맛있으면 썸 그 생강이 아닌가? 인삼이 아닌 거 같네 생강이니까? 이거 생강인 거 같은데 맛이 인삼이 아니구만 인삼 아뇨? 인삼이 아니네 생강이라냐 생강이라냐 생강이구만 생강 응 나 인삼이잖아 나 인삼이잖아 삼계탕 죽은 것이 생강을 넣어서 죽어서 우리 아들이 안 먹어요 생강매가 난다고 나는 산으로 알았지 나는 산으로 알았지 네가 생강을 생각도 안 했지 아니 저는 참고로 생강을 안 먹습니다 나 안 먹으라 쟤 먹는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먹었는데 어차피 안 먹히는데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닭이 아니라 막탱이 많은 걸 샀고 닭두고 사라 나는 삶인 줄 알았지 닭만 좀 먹었네 응 그럼 이렇게 그래 또 내 실수지 나는 인삼인 줄 알았지 난 냉장고에 있어 인삼인 줄 알았지 내가 생강을 생각도 안 했어 그나저나 싹 들어가 다 먹었어 자 어머니는 맛있게 드셨네요 응 오늘도 삼계탕 맛있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겠네